문고리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달라고 거주시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실내 디자이너가 하는 부분이지 건축가가 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인테리어는 X이에요 저는. 인테리어는 주택에서 인테리어는 적어도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문고리를 결정해보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휘봐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가 못 잡으면 못 그러고 상처받으면 그것도 받아봐라. 그것도 과정이고 집 짓는 데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저랑 계약 안 하고 딴 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인테리어를 다 해준다 해서 갔대. 근데 결국 도면 그리면 똑같거든요. 저는 문고리까지 다 해요. 필요하다면 이 공간에 이 조명이 필요한데 그게 심지어 시중이 없다. 그러면 조명도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야지. 가구도 그 공간에 맞는 가구가 안 판다.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소위 실내 디자이너가 해야 되고 건축가가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냥 다 떠나서 내가 어떻든지 간에 건축이라고 하는 주택이면 주택을 하나를 다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쓰는 어떤 모든 거는 다 그 사람의 손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그리고 소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는데 계속 지금 저의 뇌리의 이 소리는 박형 소장님 말씀하신 이거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할 수 없다. 지금이니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들은 뜻이 아니고 내가 과연 이거를 앞으로 5년 뒤에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집중하고 인테리어가 많이 발전했던 이유가 한정된 똑같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공간이고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찾으면 흰색 빽치만 발라도 나는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조명이 좀 예쁘고 안 예쁘고 차이는 있지만 사진이 잘 찍히고 안 찍히고 차이는 있지만 그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들한테 계속 실내 인테리어라는 건 따로 없다. 내가 해주는 게 그게 끝이고 여기서 흰색을 바르든 노란색을 바르든 나는 자유를 주겠다. 공간의 가치는 똑같다. 공간 구성하고 동선에 더 힘을 줘라. 정 안 어울리는 건 내가 집어준다. 펜던트 3개 달고 2개 달아도 더 예쁘고 이런 건 알려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건축주랑 만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문고리까지 제가 다 디자인을 할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제가 이 모든 스펙을 디자인하는 거는 나의 색깔을 드러내기 이전에 내가 처음에 1년에 이 주택을 만들 때 고려한 토탈이다라는 걸 사전에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변경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에 스펙북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ABC를 미리 이제 사실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문고리 하나까지 건축허가 도면에 들어가 있어서 문고리를 바꾸면 나한테 설계 변경비를 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난 나중에 바꾸는 거에 대해서 늘 항상 염려해서 벽지 바꾸고 싶으면 변경비 내고 벽지 돈만 더 드는 게 아니고 변경비까지 같이 넣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인테리어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하실 분이 나타났어. 김동이 이거 다 해줘 라고 하면 전부터 끝까지 단 한 개도 변경 없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나는 할 것 같아요. 저도 조건 다를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내가 다 해준다. 전동을 내가 만들든지 사오든지 뭐 없애든지 한 개도 설치 안 하든지 내가 그 사람이 진단했을 때 이런 인테리어에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게 했으면 하는 세팅값을 내가 다 줬을 때는 하는 게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내 말 듣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골라달라고 큰 의미는 없어. 내가 직접 만든 조명 내가 직접 만든 비누깍 내가 직접 만든 어떤 우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골라라.